나은아 우리 어디 앉을래? 저기 앞에 레드 어디? 여기 잘 잡았네요 오션뷰죠 오션뷰? 바다 앞에 있어 바다 바로 앞에 있지? 우리밖에 없고 되게 좋다 그쵸 완전 오션뷰죠 아빠 뭘 준비했어? 아이템 뭘 준비하셨다는 거죠? 먹을까봐 선풍기 우와 선풍기 그리고 유행하는 모자 엄청 크지? 멕시카나 거누 거봐 바로 거누는 바로 반응이 오잖아 어우 잘 어울린다 몸통이 다 들어가네요 모자 안에 거누야 거누 뭐해? 이리 와 그리고 와봐라 이거 혹시 몰라서 아빠가 이거 모자도 작은 것도 챙겨왔지 물에 들어가면 해맛듀부 너네 뭐 먹을 수 있으니까 아빠 제만봐 쿠건 나은이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아빠가 자꾸 보여줘요 여기 사설이 길어요 나은이 랑치 이끄만 봐 우리가 첫 손님이고 우리밖에 없고 아빠 여기 다 빌렸어 다시 먹을 수 있을까요? 너무 예쁘다 뭘 한들 안 예쁘게 됐냐만은 유독 더 예쁘네요. 완전히 나들이 예쁘네요. 보여 보여? 물안경 아니죠? 뒤집어 쓴 거 아니에요? 뒤집은 거 같은데? 저게 어색하고 불편하죠. 처음 써보는 거니까. 아이고, 귀여워. 건우가 박수 쳐, 이제. 예, 바나나. 즐겁게 하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